아 넘으셨어? 근데 뭘 넘으셔? 뭘 알아? 방송을 하질 않잖아 그렇긴 하지 나 이거 켜봐도 탑 잤나 이런 거 하고 노래 불러야지 아 탑 잤나도 아니었다 정글 잤나 막 이런 거 나 총 맞고 있어 알았어 아니에요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야예블리 영진이 내기는 거 보소 이거 석궁 맞긴 맞나? 나 근데 정글 잤나 해가지고 세판 해가지고 두판 이겼거든? 뭐 말해서요? 그리고 탑 잤나 세판 해가지고 세판 다 이겼거든? 뭐 말해서요? 응 뭐 말해서 아 왜 아냐 잘했다고 잘했어 탑 잤나 잘하시네요 이 탑 잤도 잘했어 아잇 빗나왔다 이거 한..맞아도 한방 안죽잖아 그리고 끼 부린다 무슨 끼? 아니야 나 안다 하우스 한방이야? 아 그래 아 영준아 하지마 왜 불렀어?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아 나 아니다 나 아니야 진짜 다행이다 아 자기 목소리인지도 몰라? 아 당연하지 나 방송소리 꺼놓고 있으니까 화면만 보고 하는 거니까 아 녹화에서 안 들어봤어? 녹음에서? 녹화에서 안 들어봤다는 게 뭔 말인데 자기 목소리를 왜 몰라 아니 나는 소리를 꺼놓고 화면만 보고 하는 거니까 자기 목소리 구분을 할 줄 알 거 아니야 내 목소리인지 나는 다른 사람 목소리인지 몰라 방금 아 다행이다 아니다 이랬잖아 딱 들어보고 왜 반응이 늦어 근데 나 딜레이라는 게 있잖아 바보야? 말길 이렇게 못 알아 먹어 심각한데? 심각은 그쪽이 하지 바보야? 웃지마 울까? 울어봐 뭐 근데 까불이 웃으면 우는 거 같아 울으면 우는 거 같고 울으면 우는 거 같고 웃는 거랑 우는 거랑 같이 하는 거 같아 이제 진짜 우는 수가 있어 아 잘 울러? 저번 우는 거 한 번 들었었어 왜 웃냐고 아니 그냥 아니 그러면 울지 말아야지 왜 울어 방송 보고 있는데 아 배가 내 방송에서 울겠다는데 그걸 울었다고 듣다 들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나도 이게 넌 안 울었냐? 나는 안 울지 한 번 울었다 왜? 한 번 울었다 내려 내려 포친키 그래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죽는다 그래 잘 들어 어 고마워 여캠 전문가 또 뭐 모르겠습니까 아이고 여캠 전문가야 좋겠다 그러는 까불이는 남캠 전문가면서 뭘 참 내가 무슨 남캠 전문가야 아이 내 숨 떨지마 아이 참 모르는 사람이었고 야 말해봐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남캠 전문가야 말해봐 전 직캠 전문가야 까막 우는 곳 찾으려면 9년치 영상 뒤져야되는데 직캠? 엑소 직캠 이런거? 아니 나임뮤지스 직캠 이런거?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신체였던 그런 부분은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 웃기네 니가 뭘 알아 나 미드페이커거든? 뻥치지 마세요 뭘 뻥치지마 뻥치지마 만나가지고 만나보고 무릎 꿇은 어? 언니가 몇 명인데 어어 나 나 나 드러지마 아아이 진짜 죽었다 죽었다 못살려 뭐를 불꿀아? 아 진짜라니까? 아이 믿어드릴게요 내가 하 잠깐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전신거울 앞에서 한거 봤거든? 어디서 봤지? 지수보이니 방에서 봤나? 아 아 진짜 내가 고걸로 짐작을 해봤을 때는 저는요 저는요 있잖아요 이거 구각 폰정도? 야 아 나 진짜 주먹으로 때리고 싶다 나는 있잖아 드러내는 걸 너무 싫어해 하 아 이 안죽네 아 뭐라고요?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고? 아 아 아 너랑 싸울래? 아 너 어디 살아? 20명 할래 아니 왜 이게 안되냐 미드아이 흐흫 흑 해 아 헉 어 으흑 전화번호로 만족하세요 예 영지나 돌아와라 집주소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알려주는게 아니지 내 집주소 3명 한다 3명 나 알아서 뭐하라고? 올라고? 맞지나마 맞으면 고소할거야 인사까지 갈거야 걱정하지마 엄마 법 아 그럼 4명인가 그러면? 4명이지 3명 아 나 진짜 정말 억울해 안돼 스킵할거야 왜 억울해 억울해 난 말을 믿지 않아 뭐 뭘 뭘 왜 미쳐 아니 뭐 내가 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다 여자들 다 그러는데 안보여져 정신차려 미쳤어 아 그러니까 뭐 미드페이커는 저기 좀 물리시라구요 아무나 그럴 수가 없는건데 아니 야 우는건 스킵이야 그리고 울지도 않았어 내가 안울었다고 하면 파스 실망할거 아니야 컵은 누가 아닌게 어디에요 내가 언제 안한다고 그랬어 야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말을 한거지 아휴 참 그러시겠지 눈에 먼지가 들어가셨겠지 아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에서 땀이 나시겠지 야 감동의 도관인데 그런 땀말 하면 안되잖아 그러면은 배가 고프다든지 눈에서 막 땀이랑 뭐야 또 눈에서 땀이랑 뭐 났냐 뭐 눈에서 뭐 모두 났어 하이 참 그러셨겠지 뭐 아휴 뭐를 마시겠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화내세요 나 화낸어 긍정거린거지 그래? 어? 그래? 응 내가 공격은 내가 안하겠어 어차피 이미 약 달고 사는 몸이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다줄게 아휴 너무 고마워 진짜 아휴 나는 고마워라 부러워라는 뭐야 진짜 저기 곁을 아니 저기 뭐야 예블린이 까불지말고 오케이 내가 지저하는데 내리세요 내려 오고 아이고 아무튼 한 번이나 하겠냐 이래서? 아휴 안하면 안하는거지 뭐 팔양양님 불러오세요 경선 옥 조 정선 경선 겨털이란 말이나 할걸 자유언론 종식구알 겨털 죽기때문에 그런거 아냐 어? 이게 누구 탓인데 됐어? 이 겨털 무세야 뭐 겨털 무세야 내가 언제나 했다고 겨털 테이퍼 저는 겨털이라 그랬잖아 으흫흫흫흫흫 한사람이 있다 여기 같은간 뭔가 집착하면 변태랬어 사람 있어요? 잘 봐요 나 총 지금 에이 설마 올라왔어? 응 왔어 차 소리 난다 차 소리 나 멈췄는데? 동작 없어 총이야? 응? 알았어 안 내네 아 차 다 도망갔네? 없겠지 그럼? 차 좀 찍혔지? 네 차 좀 찍혔지? 찌기찌기 차가차가 초크초크초크 찌기찌기 차가차가 초크초크 80년대생이야? 왜 이래? 방치 루치 양치 이 경찰 좋기 있으니까 드시라고 이 먹었어 먹었어 잘했어 잘했어 알알아 몰라도 되는데 알거야 나는 맘대로 레드 조트 사이드랑 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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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왜 쐈어 나 안쌌어 안쌌다고? 어 안쌌다고? 어 안쌌어 소리 뭐야 방금 나 파밍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아 뭐야 바깥에 바깥에 에이 진짜 도움한테 아잇 도움 안되면 혼자 해 바깥에 있어 빨리 잡아 그 집 바깥에 있다 바로 240도 돌았다 내 쪽에 내 쪽에 내 쪽에 풀숲에 숨었다 숨었어 알겠어 풀숲에 숨어있어 오 안보이는데 있는거 맞나? 잠시만 기다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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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있어 내 화면 볼 수 있어? 지금 샷건이야? 오 잠깐만 오 진짜 안보여 안보여 안 안보여 진짜 안보여어 미안 도움이 안돼서 미안 혼자 해 아 움직이면 쏘지 근데 진짜 안보여어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안보여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 젖은거지 뭐 으흐흐흐흐흫 쓰읍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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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? 열거였다 아 아니 뭐야 아 뭐야 이게 코인이 되고 나면 그땐 할 수 있겠지 지금은 그 머리통이 텅 비었어도 하지만 그때는 하늘이 바라보며 모두 미술을 지으며 갈밭 넘겨 오빠는 진짜 이런 노래에요 진짜 맞다 까먹었지 어떡해 화났어요 응 아니야 기분 나빠요 나야 안 나빠 골 울어요 우네 야 우냐 응 뭐라고 우냐고 응 안 물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조용히 해 만두 먹을 때는 거드리는거 아니야 헤인참매 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먼지에 눈 들어가서 그런거다 뭘 뭐해 뭘 뭐해 나 먹어야 힘을 쓴다고 아니 왜 먹는거 가지고 그래 왜 아우 시끄러 자꾸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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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찍은대로 오세요 왜 만두 그만 먹어 왜 살 쪄 너 살 쪄는건 무슨 상관인데 아니 이거 좀 부럽잖아 뭐야 그래 나 그만 먹어 아우 맨날 그거 비비고 먹으니까 배 텐트가 말이야 어? 배 배 튜브가 몇개야 아이 뭐야 텐트? 어? 튜브 배 튜브가 몇개야 아휴 본인이나 걱정하세요 너나 걱정하세요 아 걱정 안돼 걱정 좀 해 싫어 해도 돼 걱정 아니 안한다는데 저거 강요를 해 그래 많이 먹어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귓목 뜯고 쓰러져봐야 알지 이제 아 아 내가 근데 내가 살쪄가지고 쓰러지는거보다 까부리가 쓰러지는게 먼저일거 같은데 흫흫흫흫흫흫 양 양목도 쓰러지 말고 흫흫흫흫 흫흫흫 본인 몸이나 좀 걱정하세요 여기에 가 아이고 재미지다 오른된 순서있는 dick wheels 오는 순서 MS 그렇게 한 번 더 이상 안 빨리